신사임당은 조선시대 중기의 문인이자 유학자, 화가, 작가, 시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의 성리학자 겸 정치인, 율곡이, 화가 임혜창의 어머니였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본관은 평산이었습니다. 본명은 신인선이라고도 하나 확실하지 않으며 사임당은 그의 당우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1504년 12월 5일에 태어나 1551년 6월 20일에 사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억력과 학문에 뛰어나 아버지 신명화로부터 성리학과 글씨, 그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을 단념하고 친정에 은거한 후에는 외할아버지, 이사원의 영향을 받아 유교적 여성상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19세에 덕수이시 이원수와 결혼했으나 남편의 외조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과 학문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시와 그림, 글씨에 능했으며 특히 산수화와 포도, 풀, 벌레 등을 그리는데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림으로는 채색화와 묵화 등 약 40폭 정도가 전해지고 있으며, 글씨로는 초서 6폭과에서 한 폭이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후세의 시인과 학자들에게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이인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15세 때에 어머니 신사임당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외할아버지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홀로 들어가 매일 1시간 동안 기도를 올릴 정도로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이 컸다. 행방불명이 된 이의를 찾던 가족들은 외조부 신명화의 사당에 엎드려 어머니를 낳게 해달라는 어린아이의 정성어린 기도에 탐복하였단다. 그러나 이 형제의 병구안에도 차도가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만다. 신사임당은 죽기 직전 남편인 이원수가 주막집 여성인 권씨를 집에 들이려는 것을 알고 유교 경전을 인용하여 자신이 죽은 뒤에 재혼은 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남편 이원수는 그녀가 죽자마자 처빈권씨를 본댁으로 들여오고 아들 이의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작품으로는 산수도, 초충도, 연로도, 자리도, 노안도, 요한조합도와 육폭초서병풍 등이 대표적이며 그림, 서예작, 수자수 등의 작품을 다수 남겼다. 조선 후기에 가서는 우암송시열, 명재윤증 등이 사임당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1551년 5월 수음판관으로 재직 중이던 남편 이원수는 세곡 운반의 임무를 맡고 평안도로 파견되어 갔다. 1551년 여름 이원수는 업무차 평안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일찍이 임관한 장남 이선과 셋째 아들 이이도 함께 떠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보냈다. 전에 없던 일에 놀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녀가 울면서 편지를 썼는지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무렵 이원수는 임무를 마치고 자식들과 함께 배편으로 한성부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사임당이 편지를 보낸 며칠 후에 갑자기 병상에 눕더니 2, 3일 후에는 위독해졌다. 그리고 병상에 둘러앉은 다른 자녀들에게 나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신사임당은 5월 14일 경병이 심해져 사경을 헤매다가 5월 17일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별세 당시 그녀의 나이는 향년 48세였다. 그의 죽음으로 아들 이이는 삶과 죽음의 원인에 대한 의문을 품고 방황하다가 한때 불교 승려가 되기도 한다. 신사임당은 자신의 재능과 덕목으로 다섯 아들과 두 딸을 키웠으며 그 중 셋째 아들 이이는 대학자이자 정치인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신사임당은 퇴임을 본받아 최고의 여성상으로 꼽혔으며 2007년부터 한국의 5만원 지폐에 그 모습이 담겼습니다.